다클석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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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같이 해볼게요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키노닉스의 크림 토너인데요 이거는 그냥 손에 이렇게 덜어서 사용해도 너무 좋고 저는 이걸로 요즘에 2스킨 3스킨 할 때가 많거든요 물 세안만 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쓸어줄게요 약간 라네즈의 크림 스킨 이후로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크림 스킨인데 사실 라네즈랑 키노닉스 중에 뭐가 더 좋고 이 점은 뭐가 더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에는 키노닉스가 유분감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감이 조금 더 산뜻하다 얘를 바르고 나면 진짜 속까지 촉촉해져서 그래서 3스킨을 하면 속건조를 진짜 잘 잡아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세럼을 동시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대신에 요즘 유난히 너무너무 건조해서 이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패키지가 더 끌려서 얘는 워낙 유명한 비오템의 플랑크톤 안티에이징 썸음인데요 이거는 다 좋은데 진짜 향기가 너무 아쉬워 약간 그 꼬릿한 냄새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게 발효한 향이라서 SK2도 그렇고 약간 그 특유의 약간 꼬릿한 발효한 향? 그런 게 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거 쓰면 되게 뭔가 피부결도 보들보들해지고 특히 흡수도 진짜 산뜻하게 돼서 아침에 메이크업하기 전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요즘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두 달째 쓰는 크레이브 뷰티의 오티수 심플 워터 크림 이 크림의 이름대로 그냥 정말 심플한? 뭐 군더더기 없이 딱 아침에 수분크림 용도로 바르면은 아주아주 퍼펙트한 그런 크림이에요 뭐 이것저것 안 들어가 있고 전성분도 딱 한 10개 정도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스킨케어 겟레디를 안 찍어서 그렇지 진짜 많이 썼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제가 요즘에 건조함을 특히 더 느껴서도 그렇지만 저한테는 시간이 지나면 살짝 건조함은 올라와요 근데 저는 워낙에 좀 피부에 유분기 없이 좀 뽀송하거나 윤광 정도 마무리되는 거를 좋아하는지라 사실 아침에도 나는 이렇게 쫌꾸덕하게 착 착 달라붙는 그런 크림이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건성분들에게는 살짝 건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너무 좋다는 거 이것도 오늘 처음 써보는 키노닉스의 로지 톤업 썸밀크인데요 이거는 제 친한 크리에이터 친구 상아가 너무너무너무 좋다고 진짜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번에 마켓할 때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게 약간 파운데이션 프리할 때 딱 쓰기 좋은 되게 묽고 톤업 시켜주는 상아가 말하기를 향이 엄청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향이 진짜 좋네 약간 향긋한 꽃 향기? 요런 게 살짝 나요 바르고 엄청 가볍구나 약간 선크림을 진짜 올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가벼운 물세럼? 하나 바르는 느낌 그리고 백각 형상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확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 한 톤 정도 올려주는 것 같아요 오 이게 피부 톤을 약간 밝혀줘서 그런지 파운데이션까지는 아닌데 엄청 가벼운 쿠션 바른 느낌이 나요 괜찮은데? 이미 많은 꿀템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아이가 제가 요즘에 진짜 빠져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설하수의 퍼펙팅 파운데이션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아이고 제가 아까 말했던 보송한 마무리에 아주 약간의 광이 도는 근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은요 피부 결이 너무 예뻐 보이고 예뻐 보인다는 게 광이 흘러서 예쁜 피부 표현보다는 진짜 그냥 뽀송해 보여요 뽀송 그리고 지속력이 끝장난다는 거 최근에는 계속 헤라 글로레스팅만 쓰다가 이 아이를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얘한테 요즘에는 손이 조금 더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물을 먹여서 하면 조금 더 광이 살고 아마 촉촉할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엔 이 피카소 스펀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바르자마자는 당연히 괜찮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살짝 건조함이 얘도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코 주변에 각질 많으면 그거 잘 정리해주시고 스킨케어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커버력도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아까 짠 거 다 쓰지도 않고 한 반 썼나? 어쨌든 이렇게 한 번만 딱 발라줘도 충분합니다 자연스럽게 광이 올라오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화장 한 거는 티가 나요 티가 나는데 그 화장이 진짜 예쁘게 잘 먹은 느낌? 그래서 저처럼 조금 뽀송하고 깔끔한 그런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추천드려요 다크서클 보이면 이 인가의 컨실러로 가려줄게요 이것도 커버력이 아주 좋은 아이라서 소량만 그냥 발라줄게요 그리고 큰 면적은 이렇게 똥똥한 부위로 발라주고요 이렇게 눈가나 코 옆에 굴곡진 데는 여기 위에 좁은 면적을 사용하면 딱 좋습니다 이거 약간 나스의 컨실러 느낌이 나서 이것도 요즘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눈치 채셨을 수도 있는데 카메라 설정을 완전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영상은 조금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이랑 그 뭐 색감이라던가 분위기가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이 설정 어떤지 밑에 댓글을 살짝쿵 남겨주세요 또 오랜만에 등장하는 레어카인드 여러분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금은 춥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막 미세먼지도 확실히 적어지고 이제 완벽하게 좀 봄이 온 것 같은 느낌?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고 다 종식되고 만키카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거 커피 마시다가 생각난 건데 코 쉐이딩을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확실히 집에 많이 있으니까 마켓컬리 이런 거를 좀 많이 확실히 시키게 되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말 안 해도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도 커피를 진짜 좋아하시는데 체질상? 엄마의 건강상 카페인 많은 음료가 별로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뭐 누구한테나 그렇겠지만 엄마는 좀 특히 그거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디카페인으로 원두로 이렇게 맨날 갈아 마셨는데 그게 원두가 막 이만큼씩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조금씩 와요 그래서 일주일에 집으로 이렇게 두 번 정도 배송을 받는데 저희 집안이 다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게 진짜 틈만 나면 다 거돌이 나는 거야 그리고 노동력도 너무 많이 들어갖고 귀찮고 이래서 이번에 마켓컬리에서 콜드브루를 시켜가지고 지금 한번 제가 마셔본 거거든요 사실 일반 커피만큼 엄청 맛이 있진 않은 거 같아요 디카페인 자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신맛 나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맛이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니고 약간 적당히? 맛있게 신맛이 나고 확실히 저렇게 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조금 더 오래 마실 수 있어가지고 좋은 거 같더라고요 가격도 가격이고 이제 이목구멍에 조금씩 무에서 유가 좀 창조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클리오의 킬브로우 브로우 펜슬 사용할게요 제가 눈썹을 또 최근에 조금 다듬었는데 원래 약간 곡선이 많이 진? 이런 형태의 끝이 뾰족한? 그런 눈썹을 즐겨 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는 곡선이 너무 많이 진 것보다 살짝 플랫한 그래서 밑에를 너무 얄쌍하게 안 그려주고 약간 일자로 빼서 그려줄게요 딱 그래서 제가 아직 인스타일 안 올렸는데 제가 저번주에 네일을 바꾸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귀엽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실 젤 네일은 한번 하고 나면은 뭐 1, 2주 뒤에 바꾸는 게 아니라 거의 막 3주 길게는 4주, 5주까지도 버티는데 최대한 조금 깔끔한 무늬나 오래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색감으로 하는 거를 조금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네일은 완전 딱 그래요 약간의 베이지, 핑크? 핑크 베이지를 살짝 깔고 그 위에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렸어요 근데 약간 봄 느낌 내려요 노랑, 주황, 연보라, 하늘색 이렇게 올려봤는데 그리고 저는 확실히 네일을 하고 나면은 기분 전환되는 1인이라서 이렇게 자꾸 보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눈썹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눈 화장은 이걸로 해볼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삐아의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트로트 스타 얘는 전체적으로 약간 브라운에 말린 정밋빛이 섞은 그런 컬러인데요 사실 얘네들은 펄감이 진짜 엄청나게 화려한 아이들이에요 우선 얘부터 기본 컬러로 깔아줄게요 너무 색감이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화장하는 횟수 자체도 조금 줄었고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옛날만큼 막 화장을 공들여서 하면 너무 아쉬워 왜냐면 조금 이따가 막 마스크 다 묻고 어차피 지워져서 뭐 립이랑 코까지는 거의 안 보이니까 뭐 대충 하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생얼로 다닐 때가 진짜 많았는데 이렇게 바르고 여기 밑에 살짝 회보랏빛 나는 이 컬러를 둘 다 무펄이에요 뭔가 되게 분위기 있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바비브란 앤티크로즈가 연상되는 그런 컬러예요 언더 살짝 도톰하게 잡아주고 요즘에는 뭔가 트렌드 자체도 옛날에 한창 말린장미, MLBB 이런 거 유행했을 때는 눈에도 막 말린장미 색 왕창 올리고 조금 색감을 다양하게 썼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옷도 그렇고 뭔가 꾸안꾸라는 키워드가 메이크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만 올려주고요 여기 가운데 세 가지는 살짝 오늘 메이크업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여기 제일 아래 있는 이 상앗빛의 약간 펄 입자가 커다란 이 아이를 눈 앞에만 몇 개 콕콕 박아줄게요 사실 요즘에 무슨 영상을 찍어야 될지 약간 감을 잃은 것 같은? 나가서 무언가를 찍는다는 거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서요 브이로그를 밖에서 막 찍는다거나 그럴 수도 없고 여행도... 이거 진짜 너무 속상해 올해 상반기에만 여행을 두 개를 계획을 했었고 그중에 한 번은 여행 브이로그를 찍어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산되고 비행기표 다 취소하느라고 뭔가 저는 조금 더 활동적이고 약간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여기에 뭐가 이렇게 생긴 느낌? 그리고 가장 진한 이 컬러로 가이드라인을 살짝 매워줄게요 삼각존도 살짝 매우고 언더 점막 따라서 한 번 지나가줘요 그러면 패션 관련 영상을 찍어야겠다 하고 두 개를 연다가 찍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입고 다 나갈 것도 없어요 패션 관련된 거에 다 찍었지? 최근에 브이로그도 올렸지? 오늘 겟레디도 찍었지? 약간 내가 뭘 찍어야 될까 그런 거에다가 고민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눈이 빡 뚜렷해졌죠 저는 이거를 했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바비브라운의 롱웨어 워터프루프 라이너 이걸로 먼저 점막을 싹 채울게요 그냥 이런 일상 얘기도 되게 좋고 저는 어떤 주제를 딱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저번에 해봤을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겟레디 때는 제가 한 번 어떤 토픽을 딱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랑 수다 떠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주제가 무겁고 이러면 제가 심각한 진재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무겁지만 적당히 가벼운 그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라이너도 그냥 정말 깔끔하게 제가 항상 하고 다니는 제 눈 모양에 맞춰서 그냥 그려줬고요 다음 뷰러를 좀 집어줄게요 제가 항상 말했듯이 제 아이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이 뷰러와 마스카라예요 제가 진짜 매번 이 촬영을 하면서 느끼지만 저는 다음에 이사를 가면은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정말 반드시 해가 아주 잘 들어오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제 방이 다른 방들에 비해서 해가 더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약간 동쪽이 아니라 약간 남쪽과 살짝 남성 이래서 딱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나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나마 봄 여름은 해가 좀 이렇게 빡 잘 들어와가지고 좋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그게 저의 로망입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는 이거 이글립스의 헬로나마 카라라고 조금 깔끔하게 올려주는 그런 스타일의 마스카라예요 그리고 브라운을 쓸 건데 브라운이라고 해서 막 엄청 밀크초콜렛 같은 느낌보다는 다크초콜렛?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요즘에 마켓컬리 엄청 애용한다고 했잖아요 집에 있을 시간도 많고 쇼핑 같은 것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뭘 자꾸 그렇게 사? 막 집에 살 수 있는 것도 있죠 막 무선청소기 이렇게 핸디한 휴대용 무선청소기? 그런 걸 시키고 있고 컵 시키고 보드게임 시키고 요즘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확실히 쇼핑하는 그 카테고리가 영향을 받긴 받은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엄청 잘 쓰고 있는 클리어의 프로 블러셔 팔레트 뮤트 페탈 우선 이게 좋은 게 데일리한 색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하이라이터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엄청 편할 것 같고요 좀 집에 나는 화장품 여러 개 있는 것보다 하나 그냥 빡! 그냥 블러셔 그냥 세트로 빡!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갖고 계시면 진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이가 조금씩 들고 살이 빠지면 보조개가 생기나요? 나 이거 없던 것 같은데? 이거 보이죠? 여기 있는 거 올랐는데? 방금 제가 말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막 쏙쏙 들어가서 처음 보는 현상인데? 아무튼 저는 블러셔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섞고요 제가 조금 더 느낌 있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보랏빛 이거를 살짝 섞어주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너무 샤방샤방 느낌보다는 약간 눌러주고 싶어서 이 위에 두 개만 가볍게 깔아줄게요 가볍게 깔 때 가장 좋아하는 위치는 광대 감싸면서 여기 앞쪽까지 이렇게 가볍게 깔아줍니다 그냥 생기돌 정도만?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 하이라이터 있죠? 이것도 진짜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예요 부담스럽지 않고 데일리로 하기 딱 좋은 그런 컬러라서 이렇게 눈앞에 살짝 올려주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주고 제가 좋아하는 인중 하이라이터 약간 사람이 옹골차 보이는 그런 느낌? 이거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헤라의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저는 이 두 가지 컬러를 가장 좋아해요 누드 크림이랑 사워토마토 약간 마무리가 보송하거든요? 근데 바를 때는 진짜 슬라이딩 하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싹 발려요 그래서 약간 립밤 느낌처럼 그냥 슥슥 바르기 엄청 편한 그런 아이예요 이거는 누드 크림에 약간 누드 베이지? 전체적으로 깔고요 어떻게 대형이라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누구 만나면 야 이거 발라봐 이러면서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나만 깔아도 되게 차분하면서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저 누드 크림보다 이 사워토마토가 개인적으로 이번 헤라 전 라인 중에 가장 원픽이거든요? 근데 또 신기하게 얘가 레드에 오렌지가 떨어진 그런 색감이에요 저는 근데 오렌지가 진짜 안 받아서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린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약간 이건 웜쿨 안 가리고 누구나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렌지 레드 컬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방금 정말 굉장히 광고 같은 멘트였지만 광고 아니라는 거 안쪽에 이렇게 발라주고요 이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발색이 한 번에 빡 나오는 아이가 아니라서 그라데이션 하기에 되게 편하고요 진짜 색감 예쁘죠? 근데 이게 지금은 약간 윤기가 이렇게 나 보이는데 진짜 몇 분만 지나도 싹 보송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촉촉파보다는 보송파인 저의 취향을 제대로 이렇게 저격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주 정말 딱 적당히 너무 좋아 그럼 저는 이제 옷을 입고 돌아오겠습니다 옷은 저번 패션 룩북에서 보여드렸던 얇은 라일락 색감의 크롭 기장 이런 아이를 하나 입었고요 밑에는 이렇게 품이 살짝 넉넉한 이런 핏의 청바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지 3개는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끼고 다니는 조합인데요 정말 이 반지도 그렇고 이 목걸이도 그렇고 무늬가 진짜 너무 많이 꾸준히 와가지고 아예 영상에 딱 박제를 해두려고요 우선 이 목걸이랑 이 10월 오팔 탄생석 반지는 디디에듀보 제품이고요 이 원석 반지랑 이 나비문양의 실버 액기 링 이거는 둘 다 딥 브로우 제품이에요 귀걸이는 이 아이를 껴줄 건데요 이것도 딥 브로우 제품이에요 얘가 딥 브로우 제품이 엄청 많구나 저는 우선 이렇게 링 베이스의 귀걸이를 제일 좋아하는데 얘는 그냥 아주 심플한 느낌보다는 살짝 이렇게 비틀기 형식의 그리고 조금 텍스쳐도 특이하고 이래서 포인트로 하나 깔끔하게 끼기 좋아서 이거 되게 자주 끼고 있어요 머리는 이거 헤어핀으로 딱 쌓아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머리를 살짝씩만 정리해주면 그럼 끝! 우선 가방은 이거 이것도 그때 패션 룩북에서 보여드렸던 리유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오늘은 겉에 청자켓 조금 짙은 색을 입어줄 거라서 일부러 좀 밝은 이런 색을 가지고 왔어요 우선 지갑! 가장 중요하죠? 지갑! 그다음에 쿠션 하나 그다음에 오늘 썼던 립 두 가지 이거 챙기고 에어팟 챙기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빠질 수 없는 이 뷰러 그다음에 핸드크림 헉슬리 핸드크림 요즘에 아무래도 손을 좀 자주 씻다 보니까 확실히 핸드크림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빠질 수 없는 마스크까지 가지고 나갈 겁니다 위에 아우터는 이거 자라 이것도 자라 하울 때 보여드렸던 청자켓인데 요즘에 진짜 가장 많이 손이 가는 아우터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얘를 짧게 말고 길게 메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끈이 하나 더 있거든요? 긴 거 이렇게 예쁘다 그다음에 향수 이 제품은 바이레도 제품인데 로즈 오브 노맨슬랜드라고 제가 원래 로즈 향을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로즈 향이 아니라 로즈 향이 약간 알싸한? 뭔가 쌉싸름한 그런 향이 더해져서 괜찮더라고요 근데 얘는 잔향이 약간 세가지고 너무 많이 뿌리면 약간 투머치다 싶어서 한 번만 뿌리고요 한 반 정도? 되게 소심하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찔러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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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